안녕하세요. 경TV에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로제파스타, 돈가스, 새우튀김 준비했어요. 마실건 사이다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생생 돈가스 역삼점에서 주문했어요. 로제 새우 파스타입니다. 먹어볼게요. 로제가 이런 맛이구나. 로제파스타 전혀 맵지않고요 약간 토마토소스에 우유 섞은 맛 아주 고소하고 꾸덕해진 토마토 파스타를 먹는 맛이에요 돈까스 집이니까 돈까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튀김가루가 폭신하게 붙어있고 고기가 씹히는 게 아주 담백합니다 조금씩 너무 뿌리지 않고 돈까스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사이드 메뉴에 새우튀김이 있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맛있는데! 새우는 어디다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와우 흘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뱃속에 다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먹으면 약간 돈까스 초밥 같네 칠성 제로칼로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칼로리 있는 맛하고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되게 달고 청량해서 그냥 일반 식판 사이다랑 맛이 똑같은 것 같아요 꾸덕꾸덕하니 돈까스집인데 파스타가 맛있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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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버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그냥 로제돈가스가 되는거에요 한입에 먹으면 고기까지 먹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고기까지 먹으면 좋겠어요 고기는 고기까지 먹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마지막까지 촉촉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어 이 집 단골 될 것 같네요 다음에 다른 메뉴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